바브리츠 즐거운 음악생활 신혜씨 경선씨였습니다. 쿠커리츠 소원을 빌어봤어요. 이경우님 노래 들으니까 2020년에는 제 소원인 취업이 꼭 이루어질 것 같아. 괜시리 자신감이 확 생기네요. 아 화이팅! 이게 시작이지 않겠습니까? 네. 자신감이 우선입니다. 맞습니다. 자 월요병 진짜 약도 없다는 월요병을 고쳐주신 바브리츠 2019년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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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너무 내년에도 아름다운 시간 만들어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 알겠습니다. 기대하겠습니다.